어? 와? 이 개구리알 말랑이 느낌이 완전 미쳤어. 너무 좋아. 오 영롱한 이 개구리알. 이건 정말 만져본 사람만 안다니까. 오 개구리알 말랑이. 아 깜짝이야. 놀랬냐. 뭐야? 오비티? 야 개구리알 말랑이 얼마나 촉감 좋은지 한 번 만져보자. 절대 안 되지. 엄청난 걸 갖고 오지 않는 이상 거래하고 만져라. 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냐. 나도 우리 엄마가 사준다. 이건 두리한 말랑이. 뾰족뾰족 따가울 것 같지? 근데 엄청 말랑이다. 말랑말랑. 우와. 두리한도 갖고 싶다. 오케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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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어? 할머니. 아유 아유 아유. 할머니 괜찮으세요?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. 안 다치셨어요? 다치셨을 것 같은데. 할머니는 괜찮아요. 할머니는 잘 안 다쳐. 아이고 아유 더요. 할미가 천천히 할게. 아 할머니 여기요. 아유 더요. 할머니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괜찮은데. 아니에요 할머니. 더운데 사과 팔고 계세요? 아유 고마워요. 아유. 아유. 다치구 보단 줄 사람을 찾고 있지. 네? 아유. 이거. 이거 가져요. 네? 이렇게 좋은 컴스터를요? 아유. 할머니도 이거 좋은 거야. 좋은가 오 네 저 진짜 이거 가져도 돼요? 그렇다니까 이걸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아 그런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는 거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 그걸로 재밌게 잘 노르렴 기다려왔습니다 어 아무도 없나? 오 컴퓨터 근데 파빗모양이 그려져있다 재밌다 열어볼까? 오 파빗이잖아 근데 이거 화면이 깨진 건 아니겠지? 어 어 어 뭐야 파빗이잖아 어 파빗이잖아 실제로 파빗이 나왔어 어 이번엔 두리안 말랑이? 이것도 설마 설마 이 두리안 말랑이도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어 어 어 어 어 뭐야 진짜잖아 두리안 말랑이다 우와 오 진짜 두리안 말랑이가 나왔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말랑이 부재 되는 건가? 우와 야 오 오 야 이것도 나와라 우와 오 오 나왔다 제발 개구리알말랑이도 오 오 오 나왔다 우와 느낌좋아 우와 이것도 나와라 아 짜! 오 와 나와 나왔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나 말랑이 부재야 신난다 이걸로 에드리랑 말랑이 거리하면서 놀아야지 이게 화미야 오비키야 말랑말랑이야이야야 대박대박 뭐야 오비키잖아? 난 쟤가 그냥 싫어 에이 개구리야말랑 이거 진짜 재밌어 거기다가 찐득거려서 여기에 붙지요 야! 말랑이 쇼핑 좀 했나보지? 쇼핑? 어 엄청 쇼핑했지 그래도 넌 이런건 없지? 매직 로프 아 이런거 말하는건가? 뭐야 색깔이 더 귀엽잖아 마치 워터파크 슬라이드 색깔이야 슝 슝 슝 슝 매직이다 매직 로프 야 너 이거 있냐? 뭔데? 이거 짜잔 이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뀐다?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신기하지? 우와 나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싶지 해보고 싶지 던지면 색깔 바뀌어 이렇게 봐봐 슝 슝 슝 슝 색깔 바뀌지 신기해서 해보고 싶다 어때? 그래 자 재미없어 야 남의거 가져가놓고 던지면 어떡하냐? 내 마음이지 갖고 싶으면 니가 죽던지 이씨 저게 빌려주니까 처음 보는 스피너잖아 한번 돌려보고 싶지? 안줄거다 메롱 나중에 놀이터로 다 들고 나와 거래 한판 하자고 그래 한판 하자 이번엔 사기치 생각하지 마라 사기라니 난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저번에 아이폰인 척하고 케이스만 바꿨잖아 나는 그 안에 핸드폰 기계 있다고 말 안했어 이거랑 거래할 거냐고 물어봤지 키키키키 오비키 짜증나 오비키 다음 거래도 기대해주세요 아우씨 뭐야 나 몰랐는데 열받아 추가주세요 추가 추가 아직도 어제 갖고 놀던 풍선 보는 오리 그거 내 그거 갖고 논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 그래 치선하고 딱 여기까지다 안녕 갖고 싶었는데 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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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